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완전 개폐급여자와 이혼을 하겠다는 쓴이 데리고 왔습니다 무슨 일인지 한번 봅시다 제목 자기 시어머니를 노친나라 부르며 반찬도 다 갖다 버리는 아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나도 즉 엄마가 만든 반찬들 싸그리 버렸습니다 원제 장모가 만든 반찬 버린게 그렇게 큰 죄입니까?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 결혼 4년차 반 그리고 아이 한 명 키우고 있는 아빠이자 남편입니다 평소 제가 활동을 하는 동호회가 있는데요 거기를 제외하고 이 이야기를 하는 건 여기가 처음입니다 친구한테도 말 안했어요 다름이 아니고 내로남불인 저희 아내 때문에 이젠 정말 하루 온종일 이혼 생각밖에 안드는데요 그래도 지금까지는 어찌어찌 아이 때문에 참고 참고 또 참고 견뎠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결국 한계가 와서 이러는 거고요 숨김없이 쓸 테니까 보시고 좋은 점 꼭 부탁드립니다 아 그리고 또 하나 본문 내용에서 아내의 어머니 즉 장모님이죠 이 사람을 지칭할 때 저는 이제부터 님자를 빼고 쓸 겁니다 왜냐하면 아내부터가 저희 어머니한테 노친네라고 하니까 저도 좋은 소리 절대 안나오죠 그러니 혹시나 이게 불편한 분들께는 미리 사죄해 드립니다 제목에도 썼지만 제가 장모가 만든 반찬을 버렸어요 그리고 아내는 이것 때문에 지금 눈깔이 확 뒤집혔는데 이게 말이죠 그냥 일반적인 경우라면 당연히 제가 개새끼가 맞습니다 천하의 몹쓸 놈이죠 그러나 이건 지가 먼저 시작을 한 거거든요 도대체 이해가 안되는 게 지가 먼저 보냈던 그런 것들은 왜 생각을 안 하는 걸까요? 참고로 저희 어머니 스타일이 그렇습니다 반찬 같은 걸 만들 때 입자라고 해야 됩니까? 그런 걸 다른 사람들에 비해 좀 크게 만드는 건 맞아요 예를 들어서 김치, 오이소박이, 부추무친, 석박지 등등등 큼직큼직하게 합니다 그리고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먹어왔기 때문에 아무 거부감이 없지만 아내는 이게 싫다고 하더군요 특히 고춧가루 같은 게 너무 커가지고 징그럽다나 뭐라나 아니 그래 뭐 이게 싫은 건 본인 자유고 스타일이니까 이해를 한다 이겁니다 근데 이게요 몰래도 아니고 아들이 제가 보는 앞에서 아이씨 노친네 반찬 꼬라지 마라 징그럽게 왜 이래 아우 고춧가루 거지 같아 이딴 표현을 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더 이해가 안되는 건 제가 누차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 그럼 당신은 먹지마 내가 먹을 테니까 그리고 어머니한테 그런 표현 쓰지 마라 뭐가 노친네냐 내가 장모님한테 놓친네 이러면 넌 기분 좋겠냐 이런 정도로 이야기를 했을 뿐인데 자기 기분 나쁘다고 보복을 하는 건지 뭔지 저희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반찬을 저 몰래 때로는 대놓고 다 버려요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 이러길래 아니 이걸 어떻게 참습니까 저도 똑같이 즉 엄마가 만들어 온 반찬들 싸그리 버렸죠 참고로 이게 언제부터 시작이 된 거냐 하면요 예전에 아내가 임신을 했을 때 잘 챙겨 먹어라 이러면서 저희 어머니가 저희 어머니가 명태구이랑 버섯 잡채 등등등 많은 음식을 해주셨는데 그걸 받아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자기 스타일이 아니다 이러면서 휴게소에 들렀을 때 다 버릴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도 이때는 실제로 버리진 않았어요 그래도 아무리 그지 같아도 임신 중인 아내한테 막 소리 지르고 화를 못 내는 거고 자기 딴에는 장난을 친 거다 이랬는데 나 정말 기분 나쁘더라고 여하튼 저희 장모가 만든 음식이 싫어서 그래서 버리는 게 아니고 이게 지금 얼마나 기분 더러운 일인지 지도 한번 똑같이 느껴보길 바라는 마음에 그렇게 버려본 건데 야 눈알 불알이면 네가 꽁꽁이 자기 자식들 얘기하는 겁니다 네가 꽁꽁이도 아니고 어쩌면 그렇게 하는 행동이 애처럼 유치하고 몰상식해? 미친 거 아니야? 이러면서 완전 집안 뒤집히고 난리가 났어요 물론 여기서 남들이 보면 어이구 너희 둘 다 똑같다 어? 이런 소리가 나올 수도 있겠죠 또 이런 제 행동 역시 유치하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요 이왕 유치한 놈이 될 거면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저희 어머니요 만약 저희 집에 오실 것 같으면 최소 보름 전에 반드시 연락을 먼저 하고 오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아내는 이것도 너무 이르다며 성질을 해요 어? 그러면서 자기 엄마가 오는 건 아무 터치도 안 합니다 참고로 장인, 장모 모두 저희 집 비번 다 알고 있고요 심지어 카드키도 가지고 있으며 지문이십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 6명까지 되는 게 있다던데 아내가 그걸 달아놓은 거예요 이렇게 모조리 자기 식구들 등록해놓고 아무 말도 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심지어 제 속옷도 다 깨놓고 아 물론 장모가 나쁜 마음으로 이러는 건 아니겠죠 저도 압니다 근데 저는 불편해요 마치 대리사위 그런 느낌입니다 아니 그래 다 좋다 이거야 근데 이렇게 할 거면 우리 어머니도 장모님이랑 똑같이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두 사람 모두 미리 연락을 하고 오든지 똑같이 아니면 반대로 또 똑같이 둘 다 지문 등록하고 마음대로 오고 가고 하든지 말이지 혹시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힘들게 한 거 아니냐 너희 부모가 먼저 잘못을 한 게 아니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하늘에 맹세코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제가 되게 늦둥이에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와 장모 나이가 거의 20년 가까이 차이 납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 아무리 옛날 사람이라도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너희들 집에 와라 등등등 이런 지시나 명령 일절 안 하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늘에 맹세해요 굉장히 내성적이고 조용한 할머니 할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당신들이 더 만만해 보인 건지 자기 어머니는 아무 때나 우리 집에 와서 깔깔대기 하고 TV보기 놀다가 제가 집에 마치고 일 마치고 집에 오잖아요 그럼 같이 밥 먹고 집에 가는 거야 이런 게 주 3, 4회가 기본입니다 맨날 오는 거죠 그런 반면 저희 어머니는 1년에 한 번이 될까 말까 한 수준이에요 거기다 보름 전에 연락을 하고 오는 건데도 귀찮다면 싫어합니다 아 어머니 말 와 하여튼 저는요 장모가 반찬 같은 거 안 해줘도 되니까 제발 좀 저희 집에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그러더군요 요즘은 세상이 바뀌었어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이러는 건 트렌드야 근데 반대도 사위가 장모한테 이러는 건 싸가지가 없는 거라고 이럽니다 예의를 밥에 쳐 말아 먹었다고 그래서 뭐라더라 이걸 누가 들으면 당장 이혼하라고 난리칠 일이다 이러는데요 이게 정말입니까? 아니 설령 그렇다 해도 오히려 이건 제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누가 누구한테 이혼이래 내가 해야지 내가 아 진짜 동네 창피해서 가까운 친구한테도 말을 못했는데요 겨우 용기내가지고 여기 글 써봤습니다 저는 요즘 자꾸 이혼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뭐든 좋으니까 부디 많은 고견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 댓글 1번 아니요 정말 잘하셨어요 저도 여자고 아니지만 솔직히 요즘 내로난불인 미친 여자들 너무 많아요 옛 어른들이 시댁에서 당하고 받았던 그런 안 좋은 문화들 그거 다 끊어내고 탈피하고 싶은 건 알겠어 아니 그렇게 해야죠 맞는 겁니다 근데 이건 아니죠 그냥 미친 거지 쓰니 아내가 하는 행동과 말들 똑같이 해주세요 그게 싫으면 지도 먼저 하지 말았어야지 어디서 가면 협박질이야 2번 이런 경우 도대체 누가 남편 욕을 한답니까? 도왔나? 쓰니 아내가 싸가지 없는 거고 이기적인 거예요 저는 아무리 저희 친정엄마라도 말없이 오는 거 너무 싫고요 또 온다 하더라도 당연히 신랑한테 미리 말을 하거든요 그래요 이걸 쓰니 말이 백번지당합니다 자기 엄마 편하게 오게 하려면 반대로 시어머니도 똑같이 하게 해드려야지 물론 저도 저희 엄마가 훨씬 더 좋아요 비교가 안되죠 하지만 대우는 똑같이 평등하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왜? 남이 아니라 내 배우자의 엄마고 그리고 저희 남편도 장모님보다는 자기 엄마가 훨씬 편할 테니까요 맞잖아 3번 뭐라? 시어머니한테 놓친네라 했다고? 헐 이건 그 자리에서 바로 귀사대기 어울려도 할 말 없겠는데? 어디 미쳐가지고 감히 남의 부모한테도 안 할 말을 자기 시부모한테 해? 미친 거 아니에요 이거? 4번 어이구 형씨 거지같은 마누라를 골랐구만 그게 죄요 5번 아니 도대체 어디가서 저런 개 폐기물을 주워 오신 건가요? 저도 누군가의 아내이자 엄마이자 며느리이지만 와 저 여자는 진짜 개 폐급 양아치네 끌 끌 웃어서 미안해요 근데 웃음이 나온다 6번 저희 오빠는요 새언니랑 결혼하기 전에 이렇게 말을 했대요 니가 우리 가족 불편하지? 나도 네 가족 불편해 그러니 신혼집에 마음대로 오게 만들지 마라 너 만약 그렇게 하면 나도 똑같이 할 거다 끌 끌 끌 끌 7번 에이구 반찬만 버리지 말고 마누라도 같이 버리지 그랬어요 아니 도대체 어디 저런 거랑 같이 살아요? 나 같아도 못 살지 8번 아 진짜 개 싫다 나는 우리 엄마가 혹시 모르니까 집 키 달라고 할 때도 엄마 미쳤어? 이러고 난리 쳤는데 그러다 나중에 우리 동생 서울에 내려왔을 때 서울에서 새벽에 오면은 엄마 집에 가는 것보다 우리 집이 훨씬 더 가까우니까 언니 집에 가면 안 돼? 이래가지고 전날 미리 연락을 한다는 조건을 걸고 그리고 우리 남편 동이하에 카드키를 줬거든요? 근데 이걸 엄마가 뺏어갔다는 거야 나 그 소리 듣고 완전 상질나서 바로 집으로 달려가 도로 뺏어왔거든 미쳤냐고 근데 저게 뭔 난리야? 여기는 부부의 공간이지 양가 어른들 공간이 아니거든요 아니 딸이 미쳐가지고 그러고 있으면 어른이 먼저 말려야지 둘 다 미쳤구나 9번 뭐? 시모한테 놓친네라고? 야 이건 선 진짜 세게 넘었지 어떻게 참았어요? 10번 아휴 불쌍한 아저씨 부디 안전히 이혼하세요 보니까 안에 친정이 되게 가까이 있나 봅니다 그쵸? 야 참 내로남불인 것도 어이가 없지만 적반하장 야 참 이거는 저 집이 만약에 본문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만약에 100% 안에 명의라 해도 너무한 겁니다 그쵸? 아휴 참 이거는 나 같아도 못 참지 아무튼 그래요 힘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